자 다음 케룩 마이카 오늘은 아마 요 퀘스트가 마지막 퀘스트일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에이, 몰이, 데츠가 어디있어? 뭐... 어떻게 되어있어 그 부분의 생각은 너와 저에게 아주 잘 안되네 카우, 포크, 넌 넌 매우 적당한 인텔리젠스의 사람이야 당연히 용과 질리저씨 퀘스트는 저겠네 그래? 잘 모르겠는데? ittä가 붙잡고 침 Georg이니가 도채고 물론 지식이 allá!!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나 더 더 더 지cient? 시작하기로 고vo. 치가 zar지? 시간이 거짓기 때문에 시키는 거짓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마시키는 것과 대단하시겠습니까? 일이 아닙니다. 일을 없애는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없지만, 이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이건 일을MBLY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ranges. 이건 좀 전해. 나는 Isabel's brother의 아 prefρα산에 구암기 전에 이 시간 전에 음... 불쏟네 막말로 서로의 소중한 걸 하나씩 뺏어봤으니까 타이거 까지는 필요없대 일단 갑시다 아 저 백마 너무 이쁘다 탔어 임마 그럼 3명이서 가는거야? 호재야도 안 데리고 호재야는 약간 전투요원이라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특출라니까요 고맙습니다 기회가 다른 곳에 대해. 아직은 이미 죽을때는 지금. 그를 없애는 것 같다. 여기가. 도우닌 Thomas. 어떤 계획은 없나요? 아, 아마 당신은 맞습니다. 그냥 불안해. 우리에게 더 더 생기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비교가 없는데. 제가 지지하는 것입니다. 뭐하셨습니까? 우리 핑크또에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흑라의 물에. 그리고 Leviticus Cornwall와의 사회의 전체. 그러면 누구도 알지 왜 이 뷔일리의 사건으로 할지에 도는가? 정말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에 싸우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드레스코올! 그리고 이 계산에 계신 것 같아.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말했고, 저는 놀라운이. 봐, 너는 지금 가장 덕분에 가고 있는가? 계속 쏘는 건 다 내가 해야 되는데 잃어먹어요 아, 내 사랑에 믿고 있는 친구 당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요 저기, 저기! 놀아주기 바랍니다 오, Driscoll은 그리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닿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닿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기 바랍니다 사실은 당신에게 도不好 하나님, 당신에게 도움되었겠죠? 나는 다른 사람을 잘못한다 나는 자신있을 지켜보호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리기 위해 나는 너무 큰 이 밤 우리는 너무 잘 기대됩니다 당신이 당황해졌죠 당신이 당황해졌죠 아무것도 없지 이것은 호들놈 둘이서 아마 마이콜 콜모 드레스쿨 콜모 드레스쿨 이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의 정체엔 정체엔 그것은 논센스 왜 이렇게 감상해져졌어 아 뛰어가야돼? 롤링글록 롤링글록 롤링글록이랑 볼트 액션 이게 왠지 챕터3의 마지막일 것 같다 넘어지죠 어디까지 가야돼요? 어디까지 가야돼요? 여기 뭐있다 에이 뭐야? 롤링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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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 저게 콜룸 오드리스쿨입니다 롤링글록 너무 많아 롤링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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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앤아벨르를 좋아해서 롤링글록 롤링글록 아주 좋아하네 롤링글록 항상 여덟운 Hu 내가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아까 정답 정답 도망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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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고요? 아니 아니 당연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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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고요? 아니지? 아 놀래라 아 아 야 그럼 더치랑 마이카는 마지막 저거 저거 어 전개가 겁나 빠르게 진행되네 콜롱 어디지? 콜 세븐은 씩크 탱! 아우! 소편한balls 아우! 아우! 애 비롯한 아우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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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같이 아우! 아우! 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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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6-point category. 나 안 이해하자 뭐 말하는거에요. 오, 너가 말하는거에요, 내 친구. 내가 말하는거에요. 내가 이따가, 콩. 이 놈은 이 모든 걸 말하는거에요. 우리 모두가 진짜 문제죠. 그리스도 말하는거에요. 그리스도 말하자. 그리스도 말해줄 수 없지. 그리스도 말하자. եյյյյյյյյյյյյ, իյյյյյյյյյյ, Որանանահանալ. Քրաչ plantsよね, ցանավմ եյյյյ polariat, իյյյյյյյյյ, ենհր կող եյյույ, քթայանահանանանալ. քայավմ եյյյյյյյ, եյյյյյյ, իյյյյյյ, 그리고 모든 사람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다려야겠다 아르타 아르타, 너가 잊지 못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음 좀나 아플거 같아 아 이런건 싫어요 으으으으 저렴한 컨셉 흐흫 흐흫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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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고 있는거야 어쩌고 있는거야? 흫 흫 흫 아 연타구나! 흫 쭈쭈 흑 멕시콘에 가야겠어 집에 가야겠어 집에 가야겠어 잠시만 기다려야겠어 뭐야 모든게 바닥이야 아 얘 총 뺏으면 안되나? 없어? 뭔 놈의 총이 없어 뭐지? 그쪽은 아직 안하고있어 한건을 죽여야겠어 한건을 죽여야겠어 한건을 죽여야겠어 그쪽은 그쪽으로 죽여야겠어 그쪽으로 죽여야겠어 저쪽은 안하고있어 저쪽은 죽여줘 저쪽은 죽여야겠어 스티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꾸 뭐하냐? 어.. ㅅ.. 됐다 아아 나 힘들어 회수 회수 어디로 가야 회수가 되는거니? 어.. 이쪽으론 못가? 일이 없어? 와아씨 이런거 같은데? 그죠? 아따 빡세다 빡세고 쫄리네요 빡세다 파크라이에서 마약한 그런 느낌이야 지금 화면이 어우 어지러워 나 온건가? 벌써?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 내가 말했을때는 아, 아따 아따, 아따,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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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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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참 더러운 방법도 쓰네 루그리스코 그지 같은 새끼 몇 주 후 벌써 또 몇 주가 질러 지나네요 오 수염 진짜 많이 자랐다 아... 너처럼 똑같은 것 같다 저는 그런지 죄송합니다 자 자 자 자 너희도 수염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헐 아 금 할 수 있었는데 와 너무한다 아 이 이상은 수염이 안 자란다고요? 아 면도 여기구나 솔직히 이제 수염 없는 거 너무 어색해 가서 근데 솔직히 7번은 좀 아니다 5번으로 줄이구요 이것도 5번으로 줄이고 5번까지는 너무 더러워 4번? 포스암은 뭐 더 있으니까 포마드 좀 발라주고 오랜만에 음 파평 머시기 퀴가 끝났고 네 어여쁜 마을에서의 산보 빌 윌리엄스 또 빌 마이카 션 도니랑 좀 같이 다녀오고 싶은데 그레이 가문을 만나려면 그레이 가문을 만난다 또 아니구만 여기갔다 저기갔다 여기갔다 저기갔다 난리야 이게 언제였지? 어 이거까진 다 봤던 거 같은데 슬레벤즈 포인트 슬레벤즈 포인트 맞아 이쪽으로 왔었죠 암각화 찾아달라는 이상한 새끼 있었어 암각화 찾아달라는 이상한 새끼 있었어 burada 자막화 ooh 넷 뭐랄 모랄 이동 이동 피부 물 라이 이제 처음 와서 그림 잘 그리네요 나를 아주 먹음직스럽게 쳐다보았다 그 조수는 다시 한번 보고싶은데 조수 예뻤잖아요 그리고 에메랄드를 지웠다 나중에 계속됩니다 너무 나중이잖아 호모니카 우엉불입 패닛 드레드풀 이거 어디서 구해야돼?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 몇 퍼센트 됐을까요? 지난번이 44.7%였는데 지금은 47 2.3% 찬거야? 2시간을 했는데 미쳤나 진짜 하하하하 와 진짜 존달 길다 2시간에서 2.3%면은 20시간 하면 한 20%라는건가 대충 단순 계산했을 때 100시간을 해야되네요 아닌가? 대단하다 정말 길다 솔직히 레데리2를 이제 올해가 가기전에 2018년이 끝나기전에 엔딩을 보겠다고 보고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게 될지 안될지를 모르겠네요 이쯤 되니까 안될거 같애 불가능할거 같아요 어쨌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하는걸로 이게 내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